PBA 에서 사용되는 158 또는 358 포메이션의 초구 배치입니다 노란 공을 먼저 쳐서는 마땅히 좋은 방법이 없고요 빨간 공을 1접구로 하는 뒤돌리기 5쿠션이 좋을 것 같은데요 옆회전을 많이 사용하면 스쿼트 때문에 노란 공에 먼저 맞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는 배치입니다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3팁에 옆회전을 다 주어도 스쿼트 때문에 노란 공을 건드릴 일은 없습니다 첫번째는 그림처럼 10시 2팁 정도에 8분의 6 정도로 두꺼운 두께로 잘 밀어쳐서 득점하는 방법인데요 득점이 되면 다음 배치가 좋게 서는 편인데 키스 위험이 있고 1접구가 노란 공을 때리는 키스도 있습니다 두껍게 치는 방법은 1접구가 단쿠션에서 단쿠션으로 가다가 내공이 3쿠션 후에 곧바로 키스가 있을 수도 있고 1접구가 2접구를 때리는 키스도 있으므로 이 키스를 제거하기 위하여 그림처럼 2분의 1에서 8분의 5 두께로 치되 내공의 회전을 많이 사용해서 1차 2차 키스를 모두 피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공의 회전이 약하면 속도가 느려져서 키스 타이밍이 될 수 있으므로 내공을 빨리 보낼 수 있는 회전력이 있어야 합니다 두껍게 치는 방법보다는 후구가 어렵게 설 가능성이 크지만 예상 밖의 키스 특히 1접구가 2접구를 때리는 키스를 피할 수 있으므로 이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뱅크샷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3쿠션째 18포인트 정도에 떨어지면 노란공의 2분의 1 두께가 맞았을 때 득점이 되므로 뱅크샷 치고는 좋은 배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내공이 단쿠션 쪽에 있어서 원쿠션에 들어가는 입사각이 작아서 자칫 회전력이 넘쳐서 길게 실패하기 쉽고요 3쿠션에서부터 노란공까지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정확한 2분의 1 두께를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5앤아프 시스템을 이용한다면 내공이 24에서 출발하여 1쿠션에 6으로 들어가서 3쿠션째 18포인트에 들어오도록 치면 되는데 이때 출발 회전을 원팁으로 억제하는 것이 좋고 길게 밀어치는 스트로크는 자칫 넘치는 회전을 발생시켜 길게 실패할 위험이 있으므로 짧고 간결한 스트로크로 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빨간공을 세워치기로 쳐서 앞돌리기 포쿠션도 가능하겠지만 키스의 위험이 있으므로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